진위도설 서일 백포종사 지음 대종교 경전. 진위도설은 백포 서일 사교께서 지으시고 단함 이용태 정교께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총 36장까지 중에서 세 번째로 제25장부터 마지막 제36장까지입니다. 제25장. 기뻐도 얼굴에 빛을 나타내지 않으며 성내여도 기운을 부리지 않으며 두려워도 겁내지 않으며 슬퍼도 몸을 탈내지 않으며 탐하여도 염치를 상하지 않으며 싫어도 뜻을 게을리 하지 않나니 이는 느낌을 그치는 법입니다. 불과 나무에는 산소가 많아 시원하며 송장은 더럽고 싹은 냄새가 나며 전기는 급하여 쭈그러지고 빛기운은 더디어 머무르며 추우면 모진 병이 생기고 더우면 답답증이 생기나니 이 여섯 가지는 가히 하나라도 없든지 또한 너무 갖추어지면 안 되는지라 지나치면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을 흐리게 하여 도리어 그 해로움을 받게 되므로 슬기로운 눈은 이것을 잘 보아능이 삼가 절제하나니 이는 숨쉬음을 고루하는 법입니다. 교묘한 말을 귀에 들이지 않으믄 그 몸에 총명함이 가려질까 염려하며 아참하는 빛을 눈에 접하지 않으믄 나의 밝음을 막을까 두려워하며 입에 시원한 맛을 잘 들이지 않으믄 그 병을 조심하며 코로 비린내를 맞지 않으믄 그 더러움을 막으며 음탕한 욕심을 절제하믄 그 몸을 사랑하는 바여 살다움을 꺼려하믄 그 몸을 보호하는 바이나 이는 부딪힘을 금하는 법이니라. 제16장. 마음은 비어 영특한 기관이라. 오직 착하고 오직 악함을 다 스스로 마르지나니 그 미묘함에 나타나미 밝기가 거울같아 한 번 총명하고 한 번 어리석음의 털끝도 용납하지 않는지라. 오직 어진이라야 잘 살펴 착함을 좋아하고 악함을 떠림을 오히려 날로 부족하게 여기나니 윗하늘이 또한 그 도를 사랑하시어 잠잠하게 도우시고 몰래 이끌어 주시느니라. 슬기로운 이의 기운을 기르면 고요함으로써 참고 기다려 성냄에 불인받지 않으며 물건에 가려지지 않고 넓고 큰 공량으로 구슬이 못에 있는 듯하여 그 빛을 가리지 못할지다. 그러므로 하늘의 명을 즐거워하고 목숨을 알아 그 장수함을 보전하는 이라. 귀와 눈의 총명함과 손과 발의 발음과 몸과 살의 건강함을 몸이 호하다. 이르나니 몸뚱이는 하늘님의 나라라.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기틀이 이를 힘입지 않음이 없어. 효과 있게 쓰임이 나타나나니 이것이 바로 귀함이 되는 바이니라. 제27장. 이로부터 그 몸을 받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기운을 기르고 그 기운을 기르고자 하는 이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하는 기슨 고유히 한고으로 지켜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 따름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이면 성품이 부러지고 기운이 망령되이 움직이면 마음이 부려지고 몸이 망령되이 움직이면 기운이 부려지느니라. 성품이 마음에 부려지면 곧 주체를 능히 갖추지 못하여 그 쓰임이 치우치고 마음이 기운에 부려지면 곧 알미 능히 두루되지 못하여 그 목숨이 이지러지고 기운이 몸에 부려지면 곧 피를 능히 기르지 못하여 그 정기가 덜어지나니 성품이 치우치면 마음이 좁아지고 목숨이 이지러지면 기운이 줄고 정기가 덜어지면 몸이 약하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향하는 바와 기운에 나아가는 바와 몸에 따르는 바에 가히 잠깐 동안도 이 도를 떠날 수 없으니 삼가지 아니하랴. 제28장 아득하여 돌이킬 줄 알지 못함을 함부로 함이라 이르고 깨달아 변할 줄 아는 것을 화함이라 이르나니 함부로 하면 구르고 화하면 뛰어나며 구르면 떨어지고 뛰어나면 오르며 떨어지면 괴롭고 오르면 즐거우니 이를 갈린 길이라. 이루느니라. 한울이 태어줌과 사람의 받음이 그 다른 바가 없으되 무사람과 밝은이의 분멸이 있음을 능히 돌이키고 돌이키지 못함에 있을 따름이니라. 제29장. 대저 마음과 기운과 몸에 가달된 바는 그 뿌리박힘이 같지 않은 까닥이라. 만약 착하고 악하지 아니하며 맑고 흐지 아니하며 뿌하고 박하지 아니하면 어찌 가달됨이 있으리요. 아름다움에 지극하며니와 하나에 섞인 바가 있으면 갈랩길이 배까지로 나타나 불어 굳게 박히나니 이를 용렬한 뿌리라 이르는지라. 아름다운 뿌리가 박힘에 그 결과가 착하고 용렬한 뿌리가 박힘엔 그 결과가 악하니라. 오직 그 아득한 땅에 힘입은지라. 그러므로 이로써 근본을 두는 이가 용렬한 뿌리가 심이 많으니 유전의 부족함과 태반 교육이 완전치 못함으로 인하여 가달된 이를 천치라 이름하고 사회의 불량함과 가정교훈의 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달된 이를 인치라 이르며 기운과 태어남의 거리낌이 되며 정육에 가려 가달된 이를 자치라 이르나니. 자치의 뿌리는 가히 뉘우칠 수 있고 인치의 뿌리는 가히 인도할 수 있더니와 천치의 뿌리는 깊어가히 뽑지 못하느니라. 제 30장. 위아래를 관찰하여 막힘이 없음을 통함이라 이르구 처음과 끝을 꿰뚫어 혹함이 없음을 알미라 이르구 작고 큼을 가지러니 하여 덜어짐이 없음을 보존하미라 이르나니. 착함에 오르는 섬돌이요. 덕에 드는 문이라. 으뜸 밝은이는 이를 다 갖춘 바요. 다음 밝은이는 그 두 가지를 겸하였고 아랫 밝은이는 다만 그 하나만 있으니 하나가 있으면 그 귀함에 이르고 두이 있으면 장수와 귀함을 겸하고 셋이 있으면 그 경사를 다 보전하는 이라. 제 31장. 하늘로서 스스로 보면 비어서 업고 하늘로서 누리를 보면 첫끝도 있고 맞끝도 있으며 사람으로서 땅을 보면 내 모퉁이가 있고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을 보면 육합상하 사방이 정하여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참함에 하나도 섞임이 없음은 하늘의 도요. 그릇듬에 두 길이 있음은 땅의 도요. 길에 여섯 경계가 있음은 사람의 도이니라. 그러므로 변화해가는 이는 사람의 도를 행하는 바이오. 그릇듬을 돌이키면 땅의 도에 돌아가미요. 참함에 나아가는 이는 하늘도에 나아가는 바이며 큰 하늘림 기틀을 발하는 이는 이 도에 통달하여 하늘림과 합치는 것이니라. 제 32장. 크도다. 셋과 하나의 이치여. 크고 넓으며 깊고 미묘하여. 하늘로서 말하면 주체와 쓰임이 갖추었으며 땅으로 말하면 변화하고 기름이 있으며 사람으로서 말하면 셋을 낳고 하나를 섬기는 뜻이 갖추어집니다. 제 33장. 거룩하신 한 백엄께서는 비로스로는 사람의 마루가 되시며 덕으로는 사람의 스승이 되시며 높으시기로는 사람의 임금이 되시어 그 자손이 뒤를 이으며 아홉 개래가 덕화에 감화되니 사해의 아니다 하나로 돌아오니라. 하늘의 덕은 지극히 커서 끝이 없으며 하늘의 자리는 지극히 높아 둘이 없으며 하늘의 친하심은 지극히 인자하여 치우침이 없으시니 하늘의 새하늘림. 조화주 교화주 치화주와 사람의 세마루 아버지 스승 임금과 그 뜻이 같으니라. 제 34장. 스승의 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품을 보존하고 임금의 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목숨을 보존하고 아버지의 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정기를 보존하느니라. 한 옛날에 깨지 못하고 거칠게 살아 풀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으며 둥이와 구멍에서 사니 한 배검께서 이에 팽우에게 명령하시어 산과 물을 정하시며 도둑대를 조치시고 또 고시에게 명령하시어 곡식 신고 거둠을 가르치시니 백성들이 이를 힘입고 믿어 제각기. 그 살기를 편안히 하니 입고 먹고 거쳐하는 절차가 비로소 갖추어집니다. 사람이 나면서 알지 못하여 어리석고 미련하기에 아득한 가운데에서 돌이킬 줄을 모르는지라. 한 배검께서 신지에게 명령하시어 글과 문서를 맞게 하며 다섯 가지 계율을 만들어 하늘님의 교화를 펴시니 이로써 임금께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도와 한우를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리가 크게 세상에 밝아 드디어 예의와 풍속이 이루어지니라. 충매를 통하여 본인의 예를 맺고 남자와 여자의 분별을 가리며 가족 제도를 정하시어 아비와 아들의 윤리를 밝히시니 그 혈통이 길이 뻗어 수를 헤아리지 못하게 되니 진실로 만세에 다함이 없는 아름다움이 되느니라. 제 35장 임금과 신하와 아비와 아들과 스승과 제자는 인륜의 큰 별이니 충성과 효도와 공경의 세 가지는 3대의 이치를 온전히 한 것이요. 또 공경과 정성과 사람과 고요함과 부지런함의 다섯 가지는 하나를 섬기는 뜻을 행하는 바이니라. 그러므로 독실하게 믿는 사람은 정성스러이 다섯 가지 마루 뜻을 지키어 오직 가슴 속에 되새기고 게으르지 않으며 일치도 안 나니 그 공경으로 받든다 함은 어버이 섬기는 도를 다하는 바이니 정성을 담는다. 함은 스승 섬기는 도를 다하는 바이니 사랑으로 합한다 함은 임금 섬기는 도를 다하는 바이니 고요함으로 구한다 함은 이 도를 행하여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바이니 부지런히 힘쓴다 함은 이 도를 알아 사람의 일을 다하는 바이니라.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능히 널리 사랑한다 이르며 임금께 충성하지 아니하고 내가 능히 오름을 안다 하며 스승에게 공경하지 아니하고 내가 능히 예를 다한다 하면 이는 근본을 잊음이니 이와 같은 부류는 스스로 하늘의 도를 끊고 사람에게 버림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금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는 가히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 36장 대처에 세미 366이니 하늘의 도수에 합하며 태양계의 별 돌아감에 응하여 큰 도의 법을 세우미 이에서 말미암으며 대종교에 거듭 빛남이 이에서 즈음하니 이를 큰 모임이라 하느니라. 하늘사람 한 백엄 이 비로소 내리심에 천문을 상고하고 셈을 미루어 사람의 일을 맡아 다스리시며 하늘 말씀을 내쉬어 가르치시니 그 정문의 말씀이 참 이치를 관철하여 하늘과 땅과 더불어 하나로 꾸이니라. 박은희가 이에 백성들을 비롯하여 먼저 깨닫고 무사람의 아득함을 이끌어 얹으며 가달짐을 돌이켜 참외로 나아감을 몸소 맡아하니 그 뼈를 새롭게 하며 별에 대고 도수에 모으는 것은 성품을 통하는 일이오. 착한 행시를 가지며 남몰래 덕을 쌓으며 좋은 일을 지으믄 공적을 마치는 일이입니다. 이상으로 서일 백포종사께서 지으신 진리도설 제25장부터 마지막 제36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만세